야외 옥상 훈련장을 운영중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발이라는데요? 예. 자신 있어요? 아니요. 자신 없으면 어떡해. 컨디션이 좋길 바라야죠. 아 진짜 이 물은 거 아니야. 진짜 악마 편집한다. 내가 아홉을 찍었다. 오늘 설리기만 해봐. 야구 잘하는 것 같고 상대방을 해야 되고 우리 팀 내에서 서로 플레이를 존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민석. 동민석. 내가 크게 크게 안 해. 너 애들 가르치면서 너 그렇게 가르치다. 너 기사 갈 때 항상 내 눈에 띄 여기 와 있어. 일로 와 일로. 야 너 괜찮아. 야 내가 해서 좀 네가 좀 수비 위치도 좀 잡아주고 좀 하라고. 말도 좀 하고. 형님아 네가 좀 해줘. 그다음에 태권이가 혼자 다 하잖아. 좋은 경기 합시다. 와우. 형님 희그리스 팀 아니세요? 네. 맞죠? 자 이름 맞춰볼게요? 못 감추셔도 되는데. 전 자 들어가지 않나요? 맞죠? 전 뭐였죠? 전 승호. 아 네. 아니 영상으로 보다가 딱 본인이 그만 알 것 같아요. 성장만, 성장호씨인가? 네. 네. 잘하십쇼. 자, 네. 여러분 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게임들 해주시고요. 자, 고생들 해주십쇼. 자, 탈모. 네.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 포즈세요? 아닙니다. 원래 CK 찬 건 아니에요? 네, CK 아직 안 왔습니다. 이 CK 이거 5시로 경기를 알고 있던데? 네,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원래 포즈션 어디신데? 원래는 3루 많이 봅니다. 3루 많이 오세요? 올 때까지 잘 막으셔야 하는데? 네. 근데 뭐 그닥이 뭐 CK 나. CK가 뭐 워낙 잘하나. 어휴. 네 아예 높이 뜬 타구? 삼각지대에 빠지나요? 아휴. 쉽지 않은 볼을 처리하는 95년생 1우수, 박명서 선수입니다. 평범한 육당 안정적인 폭우와 빠른 송구를 보여준 쇼스탑 가두영 선수입니다 아 제대로 히팅 포인트를 제대로 가져가는 실버야구단 전국황제를 노리는 배현우 선수입니다 아 잡아줘야죠 에러에 업스트럭션까지 하는 GMK 초반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한 번의 육당 역시나 안정적인 폭우와 송구 GMK의 선발자수는 최고구석 115km의 사이즈함 박진현 선수입니다 오 캐치 폭 나는데요 깊은 코스 하지만 전승호 선수가 너무도 쉽게 처리합니다 어우 제대로 밀어치는데요 이야 세컨 10명기 선수 딜레이 동작이 상당히 빠릅니다 4부 3부리거들은 반드시 배워야 하고 더 빠르게 연습해야 할 동작을 보여줍니다 아니 뭐야 왜 이제 온거야 아 시간이 차가겠네요 CK 창근 안되겠는데요 원래 작전에서 지금 뭔가 꼬였나요? 아 창근이 때문에 창근이가 늦게 와가지고요 포수가 주정포서 늦게 와가지고 지금 꼬였습니다 라인업이 풀카운트 다리를 살짝 밀어넣어 볼에 맞추지만 주심은 그냥 베이스 홈벌로 콜합니다 더블코스 아 원스텝이 아니라 투스텝 거기에 포구미스까지 더블 찬스가 모두를 살리며 야선으로 기록이 됩니다 두 땅 주자를 묶어두고 아웃카운트 하나를 가져가는 투수 이정훈 선수입니다 히트 글러브를 대보지만 강력한 타구에 좌안이 되며 3루 주자를 불러들입니다 77년 성남중 중앙고면 나풀인가요? 히트 생타정면이지만 희생플라이로 또 한 점을 달아납니다 안쪽 살짝 베킨 타구가 중안이 됩니다 홈런 친남자에 타서 히트 이번에도 제대로 맞았는데 쉽게도 라이나로 좌풀이 되고 맙니다 히트 강력한 타구로 우한을 만들어내는 길주호 선수입니다 안쪽 골을 기술적으로 쳐내 중안으로 만들며 드디어 1점을 쫓아가는 GMK 오세윤 선수입니다 맞아야 되나요? 피해야 되나요? 그 결과는 히트 이야 물날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지만 바로잡지는 못하고 더 이상의 진료를 허용치 않는 던승호 선수입니다 하지만 루상의 주전은 모두 들어와 3대3 동점을 만드는 GMK 길봉훈 선수입니다 유탄 코스 이야 너무도 깔끔한 과사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정민석, 신민규, 전태권 선수가 포진한 HS벤더스 내어진입니다 4구에 이어 빠른 발로 3루까지 갑니다 하지만 심판은 아웃을 콜합니다 다시 한 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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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 재미있는 다음편 예고 양 팀 모두 프로 선수와 같은 수비 실력을 바탕으로 타선에서 맹북을 뻐붙는데 과연 그 승자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시청도요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